첫번째, 그들은 월드클래스 댄서들이예요. 하지만, 그들은 댄서들에 따라서, 그들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예요. 형들, 어떻게 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돌 그룹들이에요. 네, 그들은 방탄 아이들이예요. 7 멤버들이예요. 각각 각각 각각의 팬덤 파웨이 많아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페이스북에 검색하면, 각각 각각의 팬그룹이 많아요. BTS ARMY들은 제이홉과 지민의 댄스 스타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제 두 개의 댄서들이예요. 첫번째, 지민의 댄서를 보면, 자신의 세계에 대한 느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댄서는 갑자기 변화가 시작되면, 갑자기 변화가 되죠. 똑같은, 그들은 매그넘트처럼, 그들은 매그넘트처럼, 그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들은 자신의 스타일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자신의 실력을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퍼포먼스가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다른 아이돌 그룹을 보면, 누군가의 댄서가 더 강한다면, 그들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다른데, 댄서가 더 강한다면, 그들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지민은 모두 강한 것과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매그넘트의 디테일을 제거하는 것 같아요. 더 훌륭한다는 것은, 그의 몸에 자연스러워져요. 예를 들어, 다음의 움직임은 무엇이가요? 그의 다음 움직임은 무엇이가요? 그의 이런 생각은, 그의 퍼포먼스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의 퍼포먼스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의 퍼포먼스를, 그의 퍼포먼스를에 들어가는 것 같고, 그는 그냥, 그의 퍼포먼스를에 빠져나가게 되죠. 다른 아이돌 그룹들은, 모든 멤버들은, 그의 퍼포먼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의 퍼포먼스를에서, 이들은 지금부터 Fur трG Slade すべ couplet 스타일로 사쿨 플레이어, 스트라이크가 자신의 스페이스를 만들고 스펙타클러와 익스플로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름은 슬라탄 이브라 모히믹 2. 제이홉 스타일로 제이홉 스타일로 트래드마크는 엑스트리맛이 댄스는 저는 생각해보니까 댄스 머신나 알파고 이렇게? 첫 번째, 몸이 넓은 넓은 댄스 라인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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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라인은 넓은 댄스 라인은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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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라인이 넓은 넓은 경제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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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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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댄스 제이홉 지민 다 지진 자 자 자 자 자 동의 모든 동의 el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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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신경 동의 BTS 그룹에 상상 자 요리 에는 다른 멤버들 현세 heiten 미드필드가 게임을 배우고 있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 게임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편안하게 느껴져요. 특히 댄서들이 댄스하면, 내가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이홉은 제이홉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왜?팀의 리더 제이홉이 왜? 제이홉은 캬시 룩은 그의 스타일이 노인과 포세스의 다시를 배우고 하지만 지민은 하지 못할게 사건이 지민은 좋은 Fluteer 그리고 제이홉은 재이빈가 X-HOD는 Zinedine Zidane의 및 VS Zinedine Zidane natural main dancer of BTS as a korean BTS ARMY? i'm sure some of BTS ARMYs know about their style better than me. two different dance styles create synergy within a group and fans from all of the world fall in love with it. . please do not make excessive comparison between two people. if you are ready to enjoy BTS in detail, i beg you guy like and subscribe and then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